남심저격 리얼토크라디오 오하영의 텐 밤 10시 오늘의 헤드라인으로 시작합니다. 사운드 오브 텐 9, 8, 7, 6, 5, 4, 3, 2, 1 숙보 가나전 승리 가나요? 오늘 밤 1승 준비 완료 안녕하십니까 2022년 11월 28일 월요일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카타르 월드컵 중계로 자리를 비운 배성재 디자인을 대신해가지고 저 오하영이 오하영의 텐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스페셜 디자이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첫 곡은 트랜스픽션의 승리를 위하여였습니다. 지금 오하영의 텐 시작과 동시에 가나전도 막 시작되는데요. 지금 중계를 사실에서 살짝 조금만 띄워놓고 보고 있겠는데 너무 긴장되가지고 사실 시선을 못 뜨겠어요. 집에 가가지고 스포 안 당하고 볼 생각인데요. 아무튼 김민재 선수가 부상을 당해서 출전이 미정이었는데 선발 다행히 나오게 됐어요. 사실은 너무나 필요한 선수이기도 하고 너무나 좋은 역할을 늘 해주셔가지고 사실은 마음을 비우고 있었는데 이 전에 소식을 듣고 정말 기뻤습니다. 진짜 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가나 선수들이 1패를 기록하고 있어가지고 아마 지금 저희만큼 우리나라만큼 절박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도 정말 절박합니다. 진짜 정말. 우리 선수들 오늘은 1승을 올려서 16강 진실에 한 발짝 다가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DJ로서 힘이 서는 노래들 많이 선곡해왔거든요. 중간중간 노래 틀고 응원하면서 오늘 1시간 잘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축구는 후반전부터 보면 되죠. 괜찮아요. 한국팀 화이팅! 월드컵 보느라 아무도 안 듣는 모양의 텐 그래서 오늘 제 맘대로 하는 방송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우루가이전 때 주우재 DJ가 진짜 아무도 안 듣는다고 자기가 듣고 싶은 노래 다 듣고 심지어 노래까지 부르고 가셨다고 하는데 저도 오늘 그럼 마음 편하게 내 맘대로 즐기면서 DJ 신고식 한번 거하게 치르고 가겠습니다. 월드컵 안 보는 분들만 함께해요. 보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댓글을 보고 있는데 생방송 보면서 듣고 싶은 분들 고릴라 보는 라디오나 카카오티비로 들어오시고요. 카카오티비로 들어오시면 채팅 참여도 가능하니까 저와 많이 소통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 편하게 아무 질문 다 보내주시고 프리 선언 없이 바로 오하영 홀로 생방특집 코너 들어갈게요. 문자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여러분 저 하영이에요. 오하영 아 그럼 맞죠? 이거 아니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저 하영이에요. 오하영 저도 축구 너무너무 보고 싶은데 우리 선수들 잘하고 있나요? 재밌나요? 축구 보느라 오탠 안 들으시죠? 그쵸? 안 돼 축구 가나전 보느라 제가 뭐라든 관심이 없을 것 같아서 저분들 혼자 알아서 잘 놀다 가겠습니다. 오하영 홀로 생방특집 어차피 아무도 안 들을 거니까 지금 한국대 가나전이 열리고 있기 때문에 전 국민이 다들 월드컵을 응원하고 계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꽤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신 건 203분! 200분 정도 보고 계세요. 감사합니다. 3332님이 심지어 방통이 분들도 이 방송 안 듣고 축구 보고 있으니까 마음대로 해도 돼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이거는 뭐 좋아해야 하나요? 뭐 싫어해야 되나요? 오늘 오탠 첫날이라 실수가 있을 수도 있고 진짜 방송사고가 나도 알게 뭡니까 축구만 이긴다면 제가 여기서 뭔들 못하겠어요. 솔직히 소리까지 키워서 보진 못하지만 저도 이 안에서 소리 줄이고 화면으로 지켜보면서 축구 소식도 전해드리고 제 이야기도 많이 하면서 1시간 채워볼 테니까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저에게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 아무 말이나 남겨주시고 걸어주세요. 바로 오하영 무물! 무엇이든 물어보시면 다 대답해드릴 테니까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공짜인 고릴라로 오하영 무물 궁금한 질문들 다 보내주세요. 의리 있게 문자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선물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일단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제가 직접 선곡한 곡인데요. 노래는 버즈, Let's Go Together. 이 곡은 다들 아실 거예요, 이유는. 그리고 저 어릴 땐 이 노래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이 노래 들으면서 열심히 우리 응원하면서 노래 불러봅시다. 듣고 올게요. Let's Go Together 버즈 듣고 왔습니다. 오하영의 10 오늘은 저울로 진행하는 생방 특집 형식도 주제도 없이 제 맘대로 하는 코너입니다. 어차피 아무도 안 들을 거니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 앞으로 온 무물 문자 소개해볼게요. 김나영님. 하영님, 뒷묘어 교정 게스트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배틴 DJ도 맡게 됐고요. 솔직하게 몇 시 라디오 DJ가 해보고 싶으셨나요? 저 사실 이 10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거든요. 왜냐하면 집에 들어가서 저 어차피 일찍 안 자니까 할 것도 할 수 있고 또 하루도 마음대로 보내고 있을 수 있고 또 끝나고 집에 갈 때 차가 막히지도 않고 현실적으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인데 지금 어, 피니님도 지금 배틴, 빵틴 안 듣고 지금 경기 보고 계신 거 아니죠? 고개가, 저기 저 화면에 저 있는 거 맞죠? 그쵸? 저 잠깐만, 고개가 지금 제 쪽을 안 보고 딴 데 보고 계신데 잠시만요. 아니죠? 저 나가서 확인할게요, 좀 이따가. 아무튼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합류화 해보죠, 뭐. 아무튼 그리고 TV리모컨님, 아침에 시리얼 먹으려고 샀는데 베디가 왜 한 번에 한 박스 다 먹는지 알겠어요. 맛있네요. 그래도 한 박스는 과한 느낌이라 반 박스만 먹고 있습니다. 하영님은 얼마나 드시나요? 사실은 이게 시리얼로 배가 차기 쉽지 않은데 시리얼이 또 간단한 끼니 대용이라서 진짜 살이 많이 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무설탕 시리얼, 무지방 시리얼 이런 거 먹고 있거든요. 그런 건 이제 죄책감이 덜하니까 저는 아, 한 그, 한 뭐라 그러려나요? 한 그릇 꽉 채워서 먹는 것 같아요. 근데 최대한 안 먹으려고 합니다. 진짜 너무, 너무 맛있으니까요. 그리고 6651님,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여자친구 데리러 가고 있어요. 월드컵은 놓치지만 여자친구가 더 중요하니까 괜찮아요. 진, 진짜로 괜찮아요. 와, 6651님 선물 드릴 수 있어요? 진짜 찐 사랑이에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월드컵 하는데 내가 미래의 배우자가 나한테 데리러 와달라고 한다? 어, 혹시 미안한데 그 대중교통이나 아니면 내가 뭐 택시 보내줄 테니까 그거 탈 수 있을까? 이럴 것 같아. 진짜 미안하지만. 이건 정말 찐 사랑이에요. 상국이님, 오하영 씨 월드컵 열심히 보시는 것 같은데 어느 채널로 보세요? SNS에 채널 자르고 올렸던데 비밀인가요? 아니요. 사실은 이걸 정말 많이 물어보셔서 아, 그냥 얘기 안 해야겠다 하고 늘 거기를 자르는 순간 가나 선수가 연락하드를 받았습니다. 아무튼 저는 SBS를 봅니다. 너무 재밌더라고요. 너무 재밌게 해설해 주시고 제가 워낙에 맨유 팬이기 때문에 박지성 해설위원님이라고 불러야나? 계시기 때문에 저는 너무너무 행복하게 봤습니다. 그리고 김복영님 오하영님 축구 보셔야 되는데 베텐이라니 오하영님은 예상 점수 궁금하네요. 사실은 이 경기에 대한 예상을 하는 게 되게 조심스럽지만 오늘만큼은 1대0, 2대0을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많은 분들이 여기 남겨주시고 있는데 되게 지금 흐름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모든 경기를 하나하나 보고 있지는 못하지만 제가 볼 때마다 선수분들이 볼을 갖고 계시기도 하고 좋은 상황이 이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10분 때 정도까지는 계속 화나킥이 만들어지더라고요. 좋은 기회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 편하게 베텐을 진행하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윤도현 밴드의 오필승코리아 듣고 올게요. 이 곡도 제가 직접 선곡해왔는데 이 뜨거운 열기에 제가 조금 더 보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하영의 텐 2부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2차전 한국대 가나와의 경기가 열리는 날입니다. 전 국민이 축구를 보고 있을 거라 생각하고 제 맘대로 하는 코너 어차피 아무도 안 들을 거니까 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잠깐 축구 상황 짚어드리고 갈게요. 현재 한국대 가나 0대0인데 오 잠깐만요! 어? 0대1이 됐는데요. 네 모하메드 살리스 선수가 방금 굉장히 꼴대 앞에서 많은 선수들이 움직이는 상황을 봤는데 그러는 틈을 타 골을 한 골을 넣었네요. 하지만 하지만요 이제 겨우 24분이고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많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너무 여기에 치우쳐져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경기를 더 집중해서 봐야 하니까 노래를 바로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경기를 조금 더 긴장감을 가지고 같이 함께 볼까요? 윤도현 밴드의 아리랑 제가 직접 선곡했는데 조금 더 응원해봅시다! 아리랑 맥! 행복이나 사랑 위에 일을 하고 돈 벌지만 시험치듯 결론 나는 인생살이 아니잖아 우린 절대 추파 수 절대로 헷갈리지 말자 파워의 편성제에 텐주에서 뱉탭니다 여자들이 오히려 더 알고 싶은 남자 얘기 자동차나 드라마 얘기 모두 다 다 할 줄 알아 남자를 위하는 남자의 방송 그러니 여자들의 마음도 다 정도 뭐라도 아네 오빠 형님 모두 다 들어가 남자를 위한 방송 처음이야 남녀노소 궁금하면 들어와서 들어도 돼 SBS 배송돼요 텐 오하영의 텐 2부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2차전 한국대 가나와의 경기가 열리는 날입니다 전 국민이 축구를 보고 있을 거라 생각하고 제 맘대로 하는 코너 어차피 아무도 안 들을 거니까 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 여러분 지금 어... 잘 보고 계시죠? 하하하하 루트레인님 목소리가 갑자기 엄청 슬퍼졌어요 하... 난리... 난리님? 난리님? 괜찮아요 역전하자 코장법사님 두 골 나오면 그만이야 맞아요 맞습니다 응? 이제 30분이에요 전반 하지만 우리나라 선수분들이 얼마나 대단한 분들인데 이거를 이겨낼 수 있고 잘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7057님 에이핑크 초창기에 10년이 지나도 20대라고 언니들 놀리던 방송이 기억나네요 30대가 되면 가장 아쉬운 지금의 젊음은 무엇? 사실은 제가 어릴 때 데뷔했기도 했고 저보다 다 언니들만 계셨기 때문에 저는 아직 저보다 동생들을 보는 게 익숙치가 않아요 그리고 아직도 제가 20대 초반 같아요 이게 이거 벗어나는 게 되게 오래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만년 막내인 분들이 20대에서 벗어나면 내가 막내일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 멤버들이 약간 그게 있어요 제가 뭐 예를 들면 혼자서 뭘 해냈다 어이구 우리 양이 이제 혼자서 예를 들면 운전도 하고 면허도 입고 하는데 그러기에는 제가 면허 딸 수 있는 나이가 지난 지 꽤 됐거든요 그리고 은자 언니는 늘 아이고 엊그제 중학교 졸업했는데 데뷔할 때 최종학력 초절이었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기에는 제가 꽤 많이 커버렸더라고요 아무튼 멤버 언니들이 아직 저를 이제 막 어 못 가누기한 애기 정도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6677님 골 넣으면 세레모니 하실 건가요? 아 제가 뭔들 못하겠습니까 솔직히 여기 SBS 한 한 전체 층 돌라고 해도 돌 수 있어요 그만큼 간절합니다 연공잡님 지금 입고 있는 축구 유니폼은 언제 산 건가요? 어제 샀어요 사실은 이 레드 유니폼 사고 싶었는데 전국의 품절이래요 그래서 어웨이를 샀는데 어웨이도 나름 매력이 있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또 선수분들이 겹치는 색이 없어서 그러신지 레드 유니폼만 입으시더라고요 방금 말씀드리는 순간에 또 한 선수의 골을 봤는데요 모하메드 쿠두스라는 선수였습니다 아약스에 있는데 굉장히 뭐 대단하신 분이지만 노래를 빨리 들을까요? AP고 노노노 틀어주세요 빨리 틀어주세요 서연아 님이 3대2로 이길 거예요 아자아자 보내주셨습니다 네 맞아요 이 에이핑크의 노노노처럼 슬퍼하지마 혼자가 아니야 언제나 나나 내게 항상 빛을 해준 그댓 이 가사처럼 여러분들 슬퍼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아직 우리에겐 후반전도 남아있고요 또 정말 많은 기회들이 있기 때문에 경기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우린 응원하면 돼요 이제 시작입니다 이번 경기는 골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경기인가봐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응원하면서 보자고요 0892 님 하영 누나는 어린 나이에 데뷔해서 오랜 기간 활동하셨잖아요 아직도 이 프로그램이 못 나가봤다 여긴 꼭 출연해보고 싶다 하는 프로 있으신가요? 사실은 옛날에 SBS에 맛대맛이라는 프로가 있었는데 제가 거기 정말 나가보고 싶었거든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그 토크하시면서 어디가 더 맛있다 이런 프로였는데 아 정말 나가보고 싶었어요 진짜 근데 이제 그전에 없어졌어 그게 너무 아쉬웠는데 그리고 또 사실은 이제 뒷면에서 얘기하긴 했는데 사실은 제가 진짜 정말 또 나가보고 싶었던 게 반전드라마에 정말 나가보고 싶었거든요 아 이러면 내 연대가 너무 유출되는데 아 정말 반전드라마의 그 반전이 그 어릴 때는 막 식스센스급으로 매주 가져다주시니까 다음날 학교 가가지고 친구들이 야 진짜 반전드라마 봤냐 이러면서 얘기하고 그 재미가 쏠쏠했거든요 그리고 이게 되게 어 약간 어떤 분들은 막장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쫄깃하고 그만한 반전이 없어요 갑자기 어 내 친 숨겨둔 오빠였다거나 뭐 우리가 사실은 사랑하는 사이였다거나 이런 내용들이 많아서 저는 반전드라마에 꼭 나가보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것도 얘기했는데 장렬정신통일이라는 프로가 있었는데 그것도 꼭 나가보고 싶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없어졌죠? 대진가베트님 만원행복하심 아니죠? 사실은 맞고요 SBS에 있는 프로 중에 제가 나가보고 싶은 걸 쫙 읊어봤어요 옛다TV라고 또 있었어요 옛날에 이거는 많이들 모르시는데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 좀 남겨주세요 이 프로가 진짜 재밌었거든요 막 이렇게 도시락 껴가지고 옛날 게임들이나 이런 걸 고증해가지고 되게 재밌게 순화하는 우리의 옛날 것들을 되찾자 뭐 이런 게임이었어요 아 너무 재밌었어요 채팅치려고 만든 아이디님 표정중개 잘 보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걸 보고 계시구나 제가 지금 사실은 눈이 문자 보내주신 거랑 경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보고 있거든요 중간중간 이런 게 있어도 이 추임새는 그냥 눈 감아주세요 부탁드릴게요 2798님 SNS 보니까 영화 보러 자주 가시던데 하영 언니도 영화를 좋아하시는 건가요? 에이핑크 멤버들이 영화를 좋아해서 따라다니는 건가요? 최애 영화도 궁금합니다 아 사실은 제가 갔던 영화 보러 갔던 곳들은 다 시사회 현장이었고요 그리고 또 제 최애 영화는 노트북이라는 영화입니다 제가 그런 감성적인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래서 노트북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느꼈던 게 아 내가 여태까지 생각했던 사랑에 대한 정의를 저 노트북이라는 영화가 새로 썼구나 나도 언젠가 결혼을 하고 내 아이를 가지고 배우자가 생긴다면 꼭 저런 사랑을 해야지 하고 제 인생 영화로 꼽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영화관에 갈 일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집에서 MBTI 과몰입러던데 포대자루 타고 엉덩이로 대관령 내려오기 트월킹 치면서 한라산 오르기 지금 뭐가 더 어려울 것 같으세요? MBTI 말고 과몰입하는 거 있어요? 저는 일단은 포대자루 타고 엉덩이로 내려오는 게 좋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트월킹 치면서 올라가는 건 운동은 되겠다 대기 운동 많이 되겠다 근데 한라산 올라가는 것도 힘든데 그리고 포대자루에서 대관령으로 내려오는 건 눈썰매잖아요? 너무 신나는데요? 해보고 싶다 이거 이런 뭔가 패키지 있으면 저는 제일 먼저 달려와서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또 지금 선수분들과 응원하는 과정에서 정말 많은 힘을 드리고 싶어서 소녀시대 선배님의 소녀시대에 힘내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전 듣고 웃는 동안 듣고 듣는 동안 축구 좀 볼게요 힘을 내라고 말해줄래 그 눈을 반짝여 소녀시대에 힘내 듣고 왔습니다 김규미님이요 시간이 지날수록 하영님 머리가 산발이 되어가는 중 너무 열정적으로 응원하고 있나봐요 오늘 밤 축구공은 나야나 이미 하영디제이는 게임할 때 모니터 밝기를 몇으로 하나요? 최애 PC방 간식은? 모니터 밝기는 저는 중간보다 조금 높게 100 기준으로 한 60에서 70 정도로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애 PC방 간식은 그 왜 그 그 그 그 짧은 다리 그 오징어 있잖아요? 약간 그 짜면서도 달면서도 그거 전자레인지로 한 13초에서 15초 돌렸을 때 가장 좋아합니다 약간 부드러우면서도 씹는 맛도 있고 어 얘기하니까 먹고 싶네요 자 시나몬 슈러스님 저는 아직도 에이핑크 몰라요가 최애곡이에요 타이틀곡 중에 제일 좋아하는 곡과 활동기간 중 하영씨가 생각하는 하영씨의 리즈 시절은 언젠가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곡은 제가 여러 번 말했었는데 굿모닝 베이비라는 노래가 있어요 굿모닝 베이비 굿모닝 너와 아침을 함께 여는 이 노래가 있는데 이 노래를 되게 좋아하고요 제가 리즈라고 생각하는 시절 언제가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리멤버 때의 제 단발을 얘기 많이 해주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제 기준에 저는 이번 딜레마가 데뷔하고 나서 그렇게 체중 감량을 해본 게 처음이라 가장 마음에 드는 앨범이에요 어? 나 그거 알람으로 썼었는데 맞아요 이게 그때 당시 군대에서도 그 아침에 기상송? 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노래 뭔가 엮인 추억이 많은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3891님 수능 끝난 고3입니다 막상 시간이 좀 생기니까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베텐 통틀어 하영 누나가 가장 스물에 가까운 분이잖아요 시간 있을 때 이걸 해라 하고 조언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이거를 스무살이 아니더라도 추천하고 싶은데 전 여행을 가장 추천합니다 제가 이렇게 여행을 못 가게 한참 되었을 때는 여행을 갔던 기억에 이어가지고 살았거든요 아 그때 기억 너무 좋았지 아 맞아 여기 너무 좋았지 하는 기억으로 몇 년을 버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조만간 여행을 가고 싶어 하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맘때쯤 꼭 여행을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행은 평생 기억에 남기 때문에 사진도 많이 찍고 영상도 많이 찍고 많은 걸 남기고 오도록 오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신원식님이 하영님 최근에 여행 간 곳은 어디인가요? 거기서 제일 맛있게 먹은 건 뭔가요? 하는데 와 제가 최근에 여행 간 게 진짜 가물가물하네요 여행을 솔직히 지금 카타르 정말 진짜 오늘 당장 반 비행기로 가고 싶은데 지금 가장 가고 싶은 곳은 카타르인 것 같고요 저는 제가 사실은 꼭 해보고 싶은 게 구장 투어예요 맨유 맨시티 이렇게 영국에서 모든 투어를 다 돌아보는 게 제 로망 중에 하나고 이탈리아에 있는 소도시들 가면서 그 구장만의 분위기를 제가 몸소 느끼고 유니폼 하나씩 다 사서 오는 게 저의 로망이라 꼭 해보고 싶습니다 도소림님 비가 오고 부처는 날씨가 추워졌어요 내일 부모님을 도우러 가는데 따뜻하게 입고 가려고 해요 하영씨는 겨울 좋아하세요? 최애 계절은? 아 저는 겨울을 가장 좋아하고요 최애 계절도 겨울입니다 왜냐면 제가 원래 손발이 진짜 찬데 수중냉증도 심한데도 불구하고 그 겨울 냄새 있죠 그걸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제가 몰랐는데 이번에 제가 한의원에 다녀와서 알았어요 햇볕에 오래 있으면 진짜 힘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런 줄 알았어요 햇볕에 오래 있으면 누구나한테 힘들잖아요 저한테 이 정도면 해 아래 그냥 몇 분 있는 것도 힘들 텐데 어떻게 버티셨어요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알죠? 그거 듣기 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듣고 다니니까 괜히 막 태양을 피하고 싶어서 느껴지는 거 그래서 더더욱 겨울이 좋아졌어요 이 겨울 느낌을 맡으면서 이 느낌을 느끼면서 광고 듣고 올게요 오하영의 텐 어차피 아무도 안 들을 거니까 라는 코너로 오텐 첫 방송 진행해봤습니다 제가 진행한 라디오 어떻게 들으셨나요? 어떻게 듣기 하셨죠? 여러분 많이 듣고 계신가요? 저는 말이죠 사실은 많은 분들이 경기를 보는 중에도 여기에 이렇게 중계를 해주시기도 하고 상황도 알려주시고 제가 하는 거에 대한 리액션 해주시니까 너무 신나게 보기도 했었고요 사실은 여러분들이랑 같이 보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저는 즐거웠었는데 저는 즐거웠었는데 그래서 좀 이것저것 많이 얘기하려고 오늘 아 이 얘기해야지 저 얘기해야지 했었는데 경기 보면서 많이 느낀 게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정말 응원뿐이다 응원을 우리가 여기서 카타르 도하까지 닿을 때까지 닿을 만큼 응원을 열심히 하면 그게 선수분들에게 큰 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오늘 경기 무조건 잘 해낼 거고 앞으로 남은 경기도 잘 끝내겠지만 이게 말이에요 전투가 아니고 축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즐기면 돼요 있는 인 것 네 많은 분들이 오늘 같이 즐겨주셔서 너무너무 좋았고요 금요일까지 오하영의 텐 오호텐으로 함께 할 거니까 남은 오호텐 꼭 함께 즐겨주세요 그러면 이한철의 슈퍼스타 듣고 소등하겠습니다 하영이 꿈꾸세요 그 순간에 흘렸던 땀과 눈물을 한 잔에 마셔버리자 괜찮아 잘 될 거야 너에겐 눈부신 미래가 있어 괜찮아 잘 될 거야 우린 널 믿어 의심치 않아 난 널 믿어 에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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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